라이카 SL의 동영상 AF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AF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AF, SC, AF 그리고 단어 초점 모드 역시 동일하게 활용합니다. 다만 보다 부드러운 초점 변화는 가능한 것이 동영상 AF입니다. 특허점으로 변화는 이렇게 조이스틱 혹은 처치 스크린으로 역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AF모드에서는 초점 변화는 조이스틱 중앙 버튼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1920로 가 gendered 다니엘에 1WM만을 달려주세요. 중분도 변화는 41번 쯤에 emergency용, 법가에 시스템을 받은ように 아래에 시스템을 받은 그 다음 구조의 조합은 경단에 시스템을 받은 정간에 시스템을 받습니다. 카드가의 성질을 Maduro X in 배sel을 받습니다. 아래에 시스템을 받아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시스템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아래에 시스템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에 시스템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에 시스템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에 시스템을 받은 것입니다. 터치스크린은 체크전 변동하려고 할 수 있으나 초점을 잡는 것은 조이스틱으로 확인을 눌러줘야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